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료로 오늘은 위크스터디 14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37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사는 말씀중심예배 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한사는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사는 반응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강의집은 신약이 30건으로 왕관된 이후에 구약의 왕관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8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추부관이 되었고요. 자, 위크스터디 오늘 시간은 저희들이 항상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즉, 성경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전체 내용을 하나씩 보므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연속 강의 설교를 볼 때 가장 유용한 이 학습의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들을 때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딘가에서 들으실 때 항상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고 말씀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신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원시 역사 부분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족장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즉, 원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나 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확인하였음을 이미 여러 번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를 누구를 통해서 계승하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족장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셨으며 이것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이 준비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짧은 도입, 바벨탑 사건, 그리고 노화 이후의 역사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항상 죄악에 대한 결과였어요. 죄악에 대한 인간의 한계, 이 죄악에 인해서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빠진 그 모습 거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요셉에게 이것이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창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냐면 바로 언약, 신약적인 그러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얘기를 붙이면 신대원 다니는 교육자들이나 리더들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자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크게 우리가 미리 오늘은 잠깐 말씀드린다면 창조의 언약 속에서 아담의 언약에서 두 가지 언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언약이 나타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실패하자 구속사 은의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은의 언약의 내용이 이제 노아의 보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언약, 모세의 율법의 언약, 다이세의 왕국의 언약, 그리고 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 이 예수님의 성취와 완성된 언약의 적용이 우리에게 진약해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언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반복해서 되도록이면 더 꼼꼼하게 정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결국 확인하게 되는데 구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경을 볼 때 앞으로 어떤 말씀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고린도 전우소로 넘어가서 이제 진약을 봤으면 진약으로 넘어가는 그 패턴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앞으로 성경을 성경을 증리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 언약, 진약의 틀은 반드시 가지고 계시면서 이 안에서 내용을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시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본다니요.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니요. 이 구속사를 우리가 누리는 삶인 예배와 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모른다니요. 그것은 정말 보석이 옆에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진약을 꾸준히 잘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위크스트이긴 하지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27장에서 36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27장에서 36장까지 나타난 즉, 야곱의 인생에서 나타났던 언약의 성취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구속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계승되면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베데레에서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이 야곱의 언약 이전 부분에 살펴봤던 부분이고 오늘 이전 부분에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진실하게 성취되고 있고 이것이 진실하게 성취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방송 중에 책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방송 중에 한번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결혼하게 하시려고 했냐면 믿음의 가문에서 결혼해서 이 가난한 땅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야곱에게도 이 믿음의 가문을 유지하는 결혼을 하게 하셨고 다시 가난한 땅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보면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달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유다는 가난한 땅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나오고 나중에 이주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정말 가난한 여인들과의 결혼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주셨는데 요셉은 누구하고 결혼하게 만드냐면 얘 애곱의 제사장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요. 애곱의 제사장에 하나님 성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애곱의 우상들을 성기는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장 시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 총리의 직분에 맞게 능력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직분을 주기 위해서 바로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신분 상승이 권력자로서 합당한 신분을 허락해 주거든요. 마련해 주거든요. 그럼 이게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변한다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변한다는 걸 보게 되나요? 요셉의 결혼에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유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고 했는데 이 묵상해 보신 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누셨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피드백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한번 각자가 생각해 놓은 것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오늘은 제가 생각해 봤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 요건이란 것은 바로 라반의 가족이요. 라반의 가족이 야곱하고 헤어질 때 이미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의 후손이 더 이상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라반에게 가서 그 지역의 하란 땅에 가서 믿음의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지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왜냐하면 그 조건을 라반의 가족들이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가능성을 보면 우선 이제는 아브라함까지는 아들이 기업 물을 짜 딱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사기였고 이사기에게는 야곱이었어요. 에서가 나오고 이스마일이 나오지만 그들은 떨어져 살라 됐어요. 그들은 기업 물을 자로 아니었고 이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즉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여인과 결혼해도 이방여인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여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상황적인 측면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던 이 여건을 변경할 만한 그런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이 결혼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전체 이야기의 중심의 흐름에 있었는데 왜 이것이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는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는 바로 이 야곱의 일생에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우리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내용을 보면 각자의 각각의 우리가 분류표에 나눠놨던 구조 안에서 보면 항상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였어요. 야곱의 죄, 라반의 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죄, 끊임없이 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죄와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 죄의 크기가 어떠해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그냥 속이는 자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시몬과 레이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살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거지만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정말 입에 닿기에도 힘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보고서도 연약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변했다라고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거룩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건 이제 안 지켜도 되는 다 못 지키는데 왜 자꾸 그걸 지켜서 우리를 죄인화 만들 우리의 자꾸 이렇게 마음에 찔리게만 하느냐 너는 깨끗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우리로 알고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게 하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정말 그 한도를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야국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 연약함은 정말 의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악에 대해서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강해진다고 우리가 이것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연약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무능해지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원약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이것들을 계승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나오면 일대라고 볼 수 있죠. 이삭에서 야곱으로 나온 걸 이대라고 볼 수 있죠. 야곱에서 그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건 3대 이상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우선 먼저 태어난 이스마일이 있었고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건 이상한 사람뿐이었어요. 이삭에게도 애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야곱뿐이었어요. 지금 사는 모습은 애서나 이스마일에 비해서 더 타락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이 죄 많은 이 야곱의 감을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허락하셔서 이 열두 명이 모두 분깃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도 볼 수 있겠어요? 야곱이 잘해서 요셉이 너무 훌륭해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의학에서도 너무나 많은 보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못 지키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준을 지키는 자들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정지하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잘 보는 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오히려 이들은 떠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도 정말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죄 때문에 정말 죄의 권세에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걸 드러나는데 동시에 기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뭐만 만드냐면 죄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이 기준을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않는 자나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이 기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곱의 아들들의 죄예요. 우리 내 동생을 창녀처럼 여겼는데 이놈들 다 진멸하여 죽이고 그들의 처자식들을 다 우리가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물을 다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고서도 나는 의를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무엇만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적인 상황은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든 말든 결국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야말로 또 죄가 죄 앞에 연약한 의도의 모습을 증명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해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누구의 얘기였냐면 바로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했던 바로 그 뉘앙스 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권한 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무엇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는 삶 보다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는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싫고 내 내 기준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죄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균형을 유지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또 기준을 예시하고 기준에 따여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또 정지하고 그것을 정지하는 가정도 또 죄를 생성하고 결국 다시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또 은혜만 유지하면 또 이것저것 안 된다 그래서 또 다시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체밖에 돌아가듯이 아니면 이 추의 양쪽에서 밸런스를 맞추지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항상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빠르게 오늘 원래 상고하기로 했던 부분 이 언양 내용을 쭉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봅시다. 여왁께서 아브라멘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아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 게 있었죠.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가난한 족속들을 해방시키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구속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루어질 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 될 것이니다. 여하께서 말씀해 그의 이마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내 집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루어질 때 하늘으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 이루어질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우선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여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키하고 너를 갈대우레에서 이끌어낸 여하니라 이 땅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과 자손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 키웠죠. 그것이 계속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7장에 네 몸에서 난 자라 하니까 사라가 자기 태해가 끊긴 걸 알고 자기 여정 하가를 넣어서 이스말을 낳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얘기 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말이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번주에 확인하게 되지만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또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로 심하게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게 비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우선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당대 이루어지는 언약과 영원한 언약 사이에 또 한 번에 내용의 중복이 나타나요 이 내용의 중복이란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이 언약이 결국은 어떤 의미인지 항상 바라보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로스에 대해서 기대했던 아브라함을 꺾으시고 엘리에셀에 대해서 기대했던 아브라함을 꺾으시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대했던 아브라함을 꺾으신 다음에 결국은 이삭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일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됨을 보여줘요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계승하게 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언약의 성취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영원한 언약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같이 드러난답니다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모든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된다 계속 계승되어 간다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러신데 그런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에 남자는 할례를 받을 것이니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벼라 이것이 나의 언약의 표정이 되니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표정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이 할라이트였죠 이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소개할 때 한 게 나눴냐면 바로 이 언약의 계승식 이 계승식의 모습의 철저한 부분은 이것은 참 한국교회에 길이길이 남아야 될 좋은 제도를 만드는 또 기준이라고 봐요 이 언약의 계승식 때 철저하게 누가 주가 되냐면 이 언약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이 주가 돼요 오히려 이삭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삭의 계승 되는 계승식 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대 목사님이 끝나고 2대 목사님을 하든지 아니면 2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치임식을 하게 되면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떠날 분보다는 새로울 분에게 포커스를 마쳐야 되는데 너무 떠나는 분한테 포커스를 마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임 목사님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그 분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의 뜻인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계승하는 교회가 그것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이었다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루시고 다음 세대로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거부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더이선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나 그것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승돼야 되는 내용이란 거죠 근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교회는 표류하게 됩니다 자 그 22장에서 22장 말씀 교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 에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누르누로 살펴본 적 한 순량이 있는데 뿌리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대의 모래가 같지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미니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라 하시니라 분명한 것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란 거예요 확실한 표정으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었어요 없는 가운데서 주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창조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교도 살리시는 부활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게시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바로 이 언약을 계승시켜주는 우리의 영적 스승 아버지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봐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의 신실함을 봤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의 신실함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삭에까지 계승됩니다 이삭에 대한 짧은 성경구절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을 위하여 여왁께 강구하며 무엇에 의지해서 강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의지에서 강구한 거예요 여왁께서 그 강구를 들으셨으니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리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왁께 묻잡았대 이거 이제 또 리부가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왁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누느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성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속서의 계획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미리 얘기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미리 선택했다는 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로 봅시다 여왁께서 이사계가 나타나 이럴 때 예고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얘기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요 분명히 얘기해줘요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맹세했던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볍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26장 24절로 25절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 밤에 여왁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이 만약에 누구에게 계승되었음을 선언해요 바로 이삭에게 계승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달 가장 열심히 확인했던 바로 창세기 28장 12절로 22절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여왁이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내가 누워있는 땅과 내가 내 자손에게 줄이니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냐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셨던 어냐 이것을 누구에게 계승하게 하겠다 너 즉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태극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네가 복의 기준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들이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죠 오히려 죄의 통로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거 회복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꿈을 주셨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형제들은 거절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그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나 보자 하면서 팔아버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무엇을 보여요 은혜를 보여줘요 죄가 극심한 중에도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지금 뒷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고 이 부분 같이 나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이 지금 야곱의 인생 전반에서 성취되었어요 하란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만 죄악 중에서도 이 일이 성취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1차적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잘 사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이삭과 야곱의 역사에서도 이 애서의 가문이 팽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축복도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뭘 보게 하세요 구속사를 보게 하세요 구속사에 집중하게 하세요 오히려 구속사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번영도 같이 적어놔요 근데 우리가 죄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냥 일반적인 번영 우리가 원하는 번영은 솔직히 야곱의 번영보다는 애서의 번영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계속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만들어 나가게 돼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질문을 만들어 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질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마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순수한 질문이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질문이 생기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가르치는 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죠 그리고 창의적인 학문을 하는 쪽에서는 항상 질문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배우고 가르치는 데 가장 기억이 잘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항상 질문해 보고 나의 뜻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스스로 자문하면서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해답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계승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달하시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스 때는 좀 길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